출격 푸테라 스카이 자, 곧 엄마 생신이라 요리 연습 중인데, 너희가 맛 좀 봐줄래? 그럼 한 번 먹어볼까? 아! 돌진! 미안! 내가 먼저 맛 좀 볼게 진짜 최악! 뭐, 볼트! 까지는 아니고 스파게티는 너무 어렵네 저기, 아는 요리사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볼까? 그래도 돼? 오! 저희, 사람이 opinion 아주 쉽죠! 그럼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빨리 재료를 손질해야지. 너무 느리잖아. 내가 도와줄게. 아휴, 하지마, 하지마. 볼트, 그만해. 볼트, 너. 어? 난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라구. 그러기에 처음부터 빨리 했어야지. 볼트, 사과해야지. 내가 왜? 으아! 너 정말? 걷기 안 써? 잡아버지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 마마미야! 어? 이게 다 뭔가요? 아, 저, 죄송해요. 으아! 으아! 냄비! 매일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태워지는 불쌍한 냄비야. 너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마! 슈아! 으윽! 응!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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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내일 태워먹기만 하란 인간들! 모두 혼내지마! 우리도 빨리 가자! 찌! 못 참아! 냄비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평화롭구나! 마늘 맛 좀 봐라! 너희들도 냄비의 괴로움을 느껴봐라! 이제 혼 좀 놔야지! 엉살 부르지 마라, 이 녀석들아! 죄송해요, 저는 요리할 자격이 없나봐요 오! 노! 세뇌리타! 그렇지 않아요! 요리는 긴장하지 말고 즐겁게! 그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헉! 이 녀석! 여기 숨어 있었구나! 매일 날 뜨겁게 달구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까맣게 태워! 요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래, 태운 건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늦었어! 더 이상 난 참을 수 없다고! 그만둬! 피하세요! 오, 고마워요! 미리 뜨거운데! 화가 난다!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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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오! 하하하하하하! 이젠 방해를 못하겠지! 어서 역선당을! 흐잇! 흐잇! 어디? 이런... 꿈쩍도 하질 않아! 불태! 슈퍼공룡을 소환하자! 그래! 특공! 슈퍼공룡! 소환! 으아! 슈퍼공룡! 흐잇! 아윽! 아윽! 흐흐잇! 흐흐잇! 흐잇! 흐잇! 또 방해를 할 셈이냐?! 아윽! 이번엔 어림없어! 이것도 받아라! 건 세이버 소환! 이 녀석들! 강자폭탄이나 받아라! 슈퍼선더티! 아! 내 엉덩이! 좋아, 공격이다! 썬더 버스터! 더블 캐논 슛! 또 태워 막았어! 너무해! 이럴 줄 알고 거대한 녀석으로 하나 더 준비했지! 음! 어? 끝난 게 아니었어! 이럴 수가! 여성이 거대지다니!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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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리옹! 이대로는 안 돼! 푸테라 스카이를 소환하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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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이 출동니다! 메니트 소환! 으악!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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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어! 좋아! 멀티 아이스 미사일! 좋았어! 저것 좀 봐! 오, 맷집이 좋은데? 간다! 슈퍼 파워 파츠! 맛 좀 봐라! 으아아아악! 엄청난 열에너지야! 으아아악! 굉장히 단단하고 열 에너지도 강해! 뭔가 방법이 없을까? 열을 급격하게 식히면… 그래! 아이스 공격을 한 군데에 집중시키면 순간적으로 약해질 거야! 좋아! 슈퍼 디스크 어택이다! 슈퍼 아이스! 슈퍼 파워 파츠! 다가워! 슈퍼 파워 파츠!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슈퍼 파워! 정말 잘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세상에 이걸 니가 정말 고맙다 역시 이상한 맛이야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꺼야 분명히 배운대로 했는데 우리 수지가 엄마 생각하며 만든거라 그런가 엄마는 정말 맛있는데 정말이야 그럼 우리 딸이 최고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